첫 무대였습니다. 네. 아우. 여덟 명이시죠? 이 앞쪽으로. 이 노란 테이프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렛츠 플레이 체리블렛.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입니다. 네, 신인 그룹이니까 우리 한 분씩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네, 저는 체리블렛에서 메인보컬의 고망녀친을 맡고 있는 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망녀친. 혜윤. 네,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의 멍멍이, 유주입니다. 반가워요. 유주. 멍멍이? 네,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의 해피바이러스 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 해피바이러스. 네,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톡깽이 보라입니다. 반가워요. 네. 체리블렛의 에너지원 지원입니다. 지원. 에너지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리블렛에서 짜온 더 레미, 레미입니다. 레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블렛의 파워보스터 체리입니다. 체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블렛의 막둥이 메이입니다. 네, 막둥이 메이. 막둥이 메이는 괜찮아요. 아까 넘어질 뻔했는데. 괜찮아요. 와 근데 그 날렵하게 또 이 상황 대처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나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귀엽고 버터내서 안무를 완성하더라고요. 프로잖아요, 프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일단 팀 명이 정말 너무너무 예쁜데 이 그룹명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네, 저희 체리블렛은 체리와 블렛의 합성어인데요. 체리처럼 사랑스러우면서 에너지틱한 매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회사가 좋은 회사네요. 회사 선배가 A.O.A 선배들이 계세요. 그래서 A.O.A 동생 그룹이라고 불리던데 어떻게 A.O.A 선배들이 잘 챙겨주던가요? 네, 저희 데뷔를 하니까 축하해주신다고 커피차도 보내주시고 노래 녹음할 때 디렉트도 봐주셨어요. 누가 그렇게 많이 좀 신경을 특히? 커피차 전체 선배님이 보내주셨고 작사는 지민 선배님께서 지민입니다. 지민, 래퍼 지민. 아니, 그리고 확실히 이 대세라는 게 성강씨 보통 이제 어떤 광고 같은 데서 나타나잖아요. 그럼요. 체리블렛이 교복 광고 찍었습니다. 교복 광고는 대세만 찍는 건데 이 교복은 이제 저희가 접수했고 다음 광고 어떤 거 찍고 싶다? 한 번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 몰래? 저희 멤버들이 잘 먹어서 음식 광고를 지금 잘 먹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치킨 광고. 치킨 광고. 와! 지금 대세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이제 치킨 광고다. 어떤 분이지만 이렇게 한 번 맛있게 보여주시겠어요? 지원씨가 또 치킨이야. 메이씨가 저희 치킨 많이 알아서 그래요? 형 같이 한 번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같이요? 어.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가 치킨을 생각하고. 아, 메이아. 마이크를 뜯어먹어? 치킨은 체리치킨. 네, 감사합니다. 체리치킨 하는 순간 우리 앞에 팬분들의 셔터 소리가 업다다다다다다 막 장난 아니에요. 치킨은 체리치킨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창업을 준비하고 있나봐요, 두 분이. 아예 새로운 메이커를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체리블렛 이번에 활동하는 곡 제목이 네가 참 좋아 어떤 노래예요? 네, 네가 참 좋아하는요.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네가 참 좋다라고 고백하는 곡인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그 노래 들어봐야겠죠? 네. 자, 체리블렛의 니가 참 좋아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